청하스님의 두견세 국보급 부처님을 모신 절간의 주지스님이 그 국보급 부처님을 훔쳐내다 팔아먹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가 문초를 받고 있었는데 예, 예, 제가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일건소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기려는 판에 경찰서장이 제일 놈 있는 이 고우로 큰 유지 부자가 찾아와서 이분은 부처님이오. 내가 보증석였어. 큰 코 다치지 않으라거든. 어서 석방에 들이셔. 해서 그 말씀 믿고 풀어주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오래자나 진 범인은 따로 나타나게 되었더라나 이 스님은 그뒤 더 많이 서러워져서 하루에 한 끈이씩만 밥을 자시고 밤잠도 깡그리에 앉아서만 주무시기 15년이 되었는데 말이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슬피 우는 새 그놈의 두견새 때가 말이네 어떻게나 많이 이 스님의 절 수풀 속으로만 모여드는지 내가 가서 하룻밤 지새던 때에도 뼈마디 마디 속까지 대개 사무치게는 우러대고 있더군 서정주 청학 큰스님 용맹정진 구독이 견도 여파석이여 수도 여우사라 50년 토굴수행과 장잡으라 실천한 바다근 큰스님 얼마만큼 부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큰스님께서는 애로운 토굴생활이 마땅하신가요 공부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끝이 없어서 계속하여 눈물이 납니다 수건 두 개를 걸어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부를 권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불은 제일 하기 쉬우면서도 공독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빨리 초승할 수가 있습니다 토굴생활이 적적하실 때가 있으신지요 바람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신묘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자의 삶 중에서 반세기 동안 장자부라와 하루 한 끼 식사 등 투철한 수행과 무수유를 실천한 당대의 선승 선은 물론 현대의 철학과 자연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수행의 해통을 주장한 언통불교 주창자 한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이 고통을 어루만진 성자 장아 큰 스님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수식어들이다 장아 스님은 금생 세연이 다 했으니 이제 가련다 아며 2003년 11월 12일 곡성 성령사에서 열반했다 스님은 그 이전에 올 때도 빈손이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을 호화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거적대기에 말아서 일반 화장터에 가서 태운 뒤 그냥 뿌려라 그렇게 해서 장례 비용이 다소 남으면 포로 이웃돕기에 사용하라고 유지를 남겼다 스님에게는 스님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누구나 다 하는 답의식도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장아 스님의 구도를 향한 초인적인 수행 방법은 생명을 내건 것이었다 그 중 일반인들에게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잠과 식사의 절제에 관한 부분이다 생식가로 한 대로 백일 동안 엄동설안을 낳았다는 이야기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앉으면 자꾸만 굽어지는 허리를 펴기 위해 포대로 기둥에 허리를 묶고 참선한 이야기 겨울 산속 불도 없이 석 달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수행한 이야기 겨울 한밤중 일어나는 범내 망상을 다스리기 위해 머리에 찬물을 끼얹고는 얼굴과 온몸에 고드름이 언채로 수행정진하던 일하 등등 스님은 실제로 50여 년 동안 병안이 나지 않는 한 눕지 않는 장자부라를 실천했다 또한 열반에 듣는 날까지 하루 한 끼의 식사에는 하지 않았다 입적하는 날까지 80노부의 형형한 눈빛을 빛내던 스님은 당신의 고행에 대해 정신과 육체에 모두 이로운 일이었다며 잠을 자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스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일 수 있는 음식과 자무 문제를 해결해 신체의 리듬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고 마침내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대자유 경지에 도달했던 것이다 스님의 일대기를 정리한 성자울 3회는 청하스님이 당신의 토굴숭행을 자세히 해상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몸뚱이도 분명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집이라서 너무 무리하면 그만치 장애가 된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장자보라 한다고 버티며 토굴숭행을 그래저래 30년을 했다 수행자로는 꽤 많이 한 편이다 또한 토굴숭행이라는 것은 혼자이니까 저절로 묵언을 하게 된다 한 4년 동안 오로지 묵언을 지키고 안 나오기도 했다 묵언도 나같이 많이 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리고 먹는 것은 낮 한때인데 아궁이에 불을 뗄 때는 밥을 해서 먹기도 하지만 반찬은 깨와 소금을 볶아 섞은 것이나 김가루를 간장옥으로 버무린 것이 고작이었다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미숫가루만 먹고 석 달 동안을 지내기도 했다 그것도 결제에 들어갈 때 짐도 무겁고 하니까 서너 대나 되는 미숫가루로 한 철을 지내기도 했다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하루에 한 컵씩 먹고 석 달 동안을 지낸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둥글레 가루 한 스푼을 물에 타 마시며 석 달 동안 지냈다 또한 어떤 때는 생쌀을 물에 불렸다가 한 숟갈씩 먹기도 하였다 하여튼 내 독을 생활이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비참한 생활이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몸뚱이를 너무나 학대하지 않는가 하여 몸에 대하여 가엾은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다분히 유익했다고 본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에 힘을 얻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내가 철도철미하게 다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다 요즘에는 나같이 토굴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권고할 생각은 없다 청하스님은 1923년 모하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성명은 강호성 14세에 일본에 건너가 5년제 중학을 졸업했고 기국해서는 교육사업의 뜻을 두어 강주사범학교를 졸업했으며 고향의 망훈 중학교를 세우고 잠시 교폰을 잡았다 그는 출가해 부인과 아들 하나를 두기도 했지만 해방 후인 47년 24세 때 장성 백양사 홍문함에서 근대의 수문도인으로 알려진 금타하상을 은사로 출가를 결행한다 이후 모한해운사 두륜산 진불함 지리산 백장암가 벽송사 구례 사성암 용문사 염불선암 보리암 부소대 부산 해강사 두륜산 상은암 얼출산 상견성암 지리산 칠불사 등 전국의 토고를 오가며 수행정진에 매진했다 남이 보건 보지않건 평생 하루 한 끼 공양을 실천하고 눕지 않는 수행을 보여온 것은 물론이다 64년 지리산 벽송사에서 31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두지터 산정 앳 암자 자리에서 장하스님은 산죽과 억쇠로 마을 짓고 한겨울을 지냈다 이때의 상상을 초월한 고행은 제자인 성봉스님은 이렇게 증언한다 큰 스님께서는 조지터의 대나무와 억쇠풀로 임시초소를 만들어 극도 고행정진을 하셨다 한겨울 지리산 높은 곳에서 더욱이 생식하시며 볼을 떼지 않은 바위에 앉아계시니 상상이나 되는가 큰 스님은 가보자 하고 계셨는데 온몸이 헐어서 얼굴은 검푸르다 못해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정작 맑고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편안히 대하셨다 순갓 가슴이 미어지더라 큰 스님께서 나를 보고 일어서시는데 다리가 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얼른 주물러들이니까 괜찮네, 괜찮네 하시며 손수 몸을 쓰다듬으시며 일어나셨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성적 길을 간다는 것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았다 이러한 용맹정진 이후 오산 사성암에서 청하스님은 물러섬이 없는 수인 경지인 불태전지에 드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하스님은 60년대 중후반 이후 세 번에 걸쳐 이곳에 주석하면서 안 자고 안 눕고 하루 한 끼만 드시고 초인적인 신심으로 몸을 던져 공부하셨다 사성암에서 보인 스님의 초인적인 용맹정진은 제자들에게 가슴 시린 수행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별한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면 이렇다 암주보살은 홀격 옷을 입은 청하스님이 걱정되어 이불을 가지고 올라가보면 한겨울 바위 틈에서 나오는 찬 샘물을 받아 아주 천천히 머리에서부터 붓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재스러워 혼비백산으로 내려와 멀리서 냉수붓는 소리를 들이면서 암주보살은 이렇게 애쳤다고 한다 독하신 어른 천하에 강하신 어른 삼십 년 동안 이 암자를 지키고 살았어도 저렇게 한겨울 찬물 부으며 공부하시는 스님은 첨득이 있는구나 하고 경탄하면서 얼마나 추우실까 생각해서 소른에 울면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1970년 청하스님은 전남 장흥군 부산면 신청리에 삼칸 능엄사를 장건하고 장자 불화한 채 둥굴레 나무뿌리로 만든 한 대빵 납짓한 가루로 6개월을 넘겼다 먹지 않아도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도반들 앞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어 청하스님은 78년 전남 영안 얼출산 도갑사 견성암에서 3년 결사로 안거하였다 해인주 보살의 증언이다 큰 스님은 상경성암에 계실 때도 무엇을 통 안 드셨다 냄비에 밥을 하다보면 까딱 실수로 태우기 쉽고 그러면 쌀 아까워 씻기 사나워 참 고약스럽다고 하셨다 거기에 금쪽같은 공부시간이 흐트러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큰 스님은 물에 불린 생쌀하고 솔잎을 드셨다 그러다 그만 치아가 다 못쓰게 되어버렸다고 그러시더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미숫가루를 해가지고 갔는데 기척이 없었다 서운한 마음으로 서 있는데 텔라마오르를 해가지고 내려오시더라 육십이 가까운 큰 스님은 그 모습을 보니 왈칵 눈물이 나왔다 그 아중에도 큰 스님께서 얼른 보따리를 받아와서 그대로 부처님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 공양도 안 드시고 올면서 산을 내려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토굴수행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대중 수행을 하지 않고 토굴수행을 선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청담 스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후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산매를 수행할 때 인연 조건이란 독초한 거라 우리가 대중적으로 공부할 때는 사실 오로지 산매에 들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주변 조건에 관심을 둬야 하니까 우리가 볼살심으로서 더불어 닦는다고 생각할 때는 모르거니와 정말로 내가 꼭 며칠 동안에 깨달아야겠다고 비장하게 마음먹을 때는 한가한 데서 독초해서 지내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 성저삼죽에서 바른 참선 방법 하두를 참고할 때는 바로 그 자리 진여불성 자리를 놓치지 말고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이 먹고선의 여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되 한 물건은 무엇인가 이것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본래 면목 자리란 말입니다 이 먹고는 나에게 있는 본래 면목 자리가 무엇인가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검기는 칠보다 검고 밝기는 해와 달보다 더 밝으니 천지 우주를 두루 비추는 강명 생명이며 또한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개고 있는 것 천지 우지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나와 더불어 있는데 미처 거두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참고하자는 겁니다 이 먹고는 나에게 있는 오직 하나의 도리 오직 하나의 진여불성 그게 무엇인가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이 먹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분명히 밝혀 놓으신 가르침입니다 부처가 무엇인가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이쪽으로 오신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1,700 공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하도를 참고하든지 근본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참다운 저사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즉 상의 의지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의 의지에서 공부하면 참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의 의지 상에 의지하지 않고 자치도 모양도 없고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 우리의 벌레 성품 자리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어야 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참선은 이렇다고 보면 참선은 선빵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에 집안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운전을 하든 밥을 먹든 언제나 우리 마음이 상에 걸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일체의 존재 나나 너나 모든 존재의 실상 자리 이른바 생명을 실상 자리에 입각하면서 공부하면 어느 공부나 다 참선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어 오 주여 하나님이셔 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모든 상을 떠나서 진여 불성 자리에 두고 오 주여 해도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똥 마른 막대기라는 하두에서도 입증됩니다 운문 스님한테 가서 여하십을 입고 하니 똥 마른 막대기라 하였는데 상을 떠나버린 자리에서는 똥 마른 막대기가 되었던 또는 새 막대기가 되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금생에 잔뜩 무명병 그 가운데서도 유류병 즉 있다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여 불성도 텅텅 비어 있는 것이지 진여 불성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병 없다는 공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무병이란 말입니다 단견 상견이라 우리는 항시 있다는 유류병도 끊어야 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공병도 끊어야 합니다 우리 중생의 어두운 눈으로는 상이 있는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상이 없는 청정한 우리 마음은 분명히 진여 불성을 봅니다 그것은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냥 가장 소중한 내가 없고 가장 소중한 저 사람도 공이라 하니 허무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실상은 일체의 행복과 지혜 자비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진전되면 진일보 한 만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감노스 같은 맛이 옵니다 동산 양계해아상한테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동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어째서 춥고 도움이 없는 그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미우면 미운 채로 좋으면 좋은 채로 더우면 더운 채로 고생합니다 그러나 더위도 추위도 미움도 좋아함도 다 떠나서 오직 청정한 해탈의 자리에 가버리면 그런 것은 다 조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저부터 그런 자리에 온전히 못 갔으므로 분명히 저도 덥고 춥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없는 자리가 바로 진여불성 자리입니다 다 초월해 있습니다 참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뜨거운 선빵에 앉아서도 공부가 잘 될 때는 그냥 시원한 기운 때문에 자기 눈에서도 분명히 시원한 바람이 푹푹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한없는 지혜 한없는 자비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료병과 무병 때문에 있다는 병과 없다는 병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무한한 공덕을 딱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참선 공부를 하실 때 지금까지 해오던 지장보살이나 간센보살이나 또는 아미타불이나 무자 하두 같은 공부 방법을 바꾸실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공부 방법들은 현상 따라서 인연 따라서 제시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런 하두나 염불이나 주민이나 모두가 다 본래의 성품자리를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본래 성품자리에 가 있다면 지장보사를 하나 무엇을 하나 다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장보사를 애우는 분들이 간센보살하고 다르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하두를 해야 참선인데 지장보사를 하면 참선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명호자리 모든 보살님의 명호자리는 본래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진여불성자리인데 그 자리는 무한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다만 자비로운 쪽으로 표현할 때는 간센보살 지뢰로운 쪽으로 표현할 때는 문수보살 또는 중생의 영혼을 극락세계나 천상세계로 인도하는 쪽에서 보면 지장보살 중생의 병고를 다스리는 쪽에서 본다면 약사여래 등으로 표현을 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총 대명사는 아미타볼입니다 원래 둘이 아닙니다 불교는 이런저런 신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는 다신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다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논어도 도덕경도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을 바꿀 필요 없이 다만 마음만 돌이키면 됩니다 그것을 해강반조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즉 상을 두고 있는 마음만 돌이켜서 상이 없는 그 자리만 허헌히 비치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로 그 자리는 허헌히 빛나는 자리입니다 가시적인 태양강과 같은 눈부신 강명이 아니라 청정적강입니다 청정강명이 청정생명의 강명이 언제나 언제나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한 번 생각하면 한 번 생각한 만큼 마음의 어둠이 가십니다 바르게 하도를 참고하면 그만큼 우리 마음의 어둠은 가시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인도의 파산익이라는 왕녀가 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었습니다 얼굴이 하도 못나서 자나깨나 얼굴 생각만 합니다 얼굴 때문에 남편한테 소박을 당하고 몸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근님도 자기 딸이 부끄러워서 밖에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녀가 세상에 둘도 없는 추녀가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원을 드렸습니다 제존이시여 정말로 제가 이와 같이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저도 좀 예쁜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몇 달 몇 년을 두고 간절히 기원을 드렸습니다 차츰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 업장이 소멸될 만큼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방문 틈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강명이 허니 비쳐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명을 보자마자 왕녀의 추한 얼굴이 아주 절세 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8상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녀가 얼굴을 다시 바꿔 미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남을 미워할 때 자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남에게 베풀고 자비로울 때 자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온화하게 보입니까 정확한 스님 심념 왕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수많은 업장을 지었다고 해도 죽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함이 다부를 열 번만 부르면 극락 세계에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이고 불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처님 명호를 애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은 비약이 됩니다 마음은 분명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들 눈에 보이라고 모양을 놔두신 것이지 참다운 부처님은 법신불 이른바 불성인데 그 부처님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김아무개다 박아무개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아무개에게 있는 마음이나 박아무개에게 있는 마음이나 원래 똑같이 모양이 없는 것이고 그 마음은 벗신 부처님 불성과 똑같이 우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부처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 마음이든지 우지에 충만해 있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공독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이든지 자비도 있고 지혜도 있고 폐병이나 나병의 균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불성이고 부처인데 하물며 돈을 좀 버는 것이나 높은 지위를 얻는 일 같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재주나 문수나 그런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를 얻는 것에 집착해서 마음을 잘 못 쓰면 그때는 정작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고향길을 더디 가게 되고 엄만 짓는 일에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금생에서도 먹고 살아야 하니 재물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추구하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항시 부처님 가르침대로 성자의 가르침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만 따르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개념인 나무아미타불을 항상 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어느 때나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불념 이념이라 구태여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연볼이 그대로 지속됩니다 그래야 연볼 소리에 이끌려서 온 신장들이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어느 순간에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인데 항상 속으로 연볼을 하고 있으면 그 연볼 소리 때문에 애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몽수경에도 천라신지라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볼을 하면 이 공간에 있는 신이나 땅에 있는 신들이 우리를 못 떠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금생에 연볼을 많이 하고 극락세계에 갈 때는 아미타불과 그 보살들이 우리를 마중 나옵니다 따라서 부처님 명호를 애는 생활이라는 것은 자식에게나 부모에게나 일가 친척에게나 친구에게나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아미타불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공인 동시에 너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또는 우주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 극락세계의 주인공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정말로 빠짐없이 또는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한 가운데 지속시키는 끈기로 해서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주인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두나 연불공부를 통해 우리 마음이 일령이 되면 그때는 산매에 들어갑니다 산매라는 것은 우리의 산란한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 마음을 오로지 하나의 경계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산매에 들어가야 본래 면목자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산매에 못 들어가면 말로는 제법 아는 소리를 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본래 면목자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꼭 산매에 들어야 하고 산매에 들기 위해서는 하두면 하두 연불이면 연불 주문이면 주문으로 하여 오로지 일념으로 애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본래 불성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어짐 없이 연불을 하면 금생에도 행복하지만 그 연불공덕이 금생의 인연이 다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권한이 우리 갈 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극락 세계입니다 헌한 극락 세계 바로 강명 세계입니다 빛으로 빛나는 세계입니다 우지라는 것은 지금도 부처님의 강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람들이 나라는 것에 얽매여 자기 몸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은 극락 세계의 교주이기도 합니다 극락 세계의 교주이자 전 우주 교주이고 동시에 우리 마음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진여 불성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 주인공이나 극락 세계의 교주나 극락 세계의 교주나 전 우주의 주인공 자리나 모두 똑같습니다 진여 불성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성이나 시간성이 없습니다 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모양이 있어야 그것이 크다거나 작다거나 예쁘다 밉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일정한 모양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법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없지만 우주의 어느 때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충만해 있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에서 아미타불을 찾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원래 우리 마음이 갖추고 있는 행복을 빠짐없이 수용하시기를 간절히 비롬하지 않습니다 큰 스님께서 젊은 시절 한여름에 도반 스님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시고 어디를 가시는 도중에 도반 스님께서 팥죽을 사주셨답니다 큰 스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도반 스님은 본인은 배가 불러 안 먹는다 하고 큰 스님께만 장터 노점상에서 노 보살님이 파는 맛있어 보이는 팥죽을 사서 드시게 하였습니다 그 도반 스님께서는 그 도반 스님께서는 팥죽을 무척 좋아하시는 스님이셨답니다 그런데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 본인이 맛있어 하는 팥죽을 큰 스님께는 꼭 드리고 싶은데다 본인은 돈이 아까워 안 먹고 큰 스님만 공양하시게 하였답니다 큰 스님은 팥죽을 맛있게 드시고는 도반 스님께 감사를 드리며 웃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중식을 하고 음식을 맛으로는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하는 그 스님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팥죽을 내게 사주는데 제가 차마 거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팥죽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음식이 시-상하는데 그 팥죽을 쓴 지도 오래된 아주 신 팥죽이었단 말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좋은 날 참선을 잘하면 내가 없고 니가 없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집니다 또 나날이 좋은 날이고 때때로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다 너다 좋다 굳다 시비를 다 떠나서 천지 우주 순수 에너지 순수 전기인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이 참선한 마음의 자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두를 두는 것이고 연불도 그 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환히 밝은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도 지혜도 자비도 능력도 엄만이 갇힌 무한의 공덕과 가능성을 입력한 컴퓨터 이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를 개발하는데 가장 요령있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참선입니다 우리 몸을 바르게 하고 우리 호흡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몸을 바르게 하려면 철저한 개행을 지켜야 됩니다 몸을 바르게 한 다음에는 호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될수록 가늘고 길게 그리고 고르게 해야 합니다 세월은 참 무상합니다 그동안에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내놓아보시오 하면 우선 저부터가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도록 공부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바냐 바람이를 본다면 잘나 잘나가 좋은 때요 다 좋은 때요 사람마다 좋은 사람입니다 설사 설사 내가 아무 허물도 없는데 내 목에 칼을 겨누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천지 우지가 오직 부처님 뿐이요 천지 우지가 다 하장세계 즉 부처님 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날이 좋은 날이요 분명히 해마다 좋을 해입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모아미타불 나모마하바냐 바람이 이대한 스승을 다시 만나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사회는 이대한 지도자를 원한다 이대한 지도자라는 말은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이 아니라 정신세계를 이끌어주고 청정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성인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일평생 칼날보다 치열했던 창하스님의 열반은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창하 큰 스님의 입적이라는 사실은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천 아니 수만명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다 종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청하스님의 열반보다 청하스님의 크나큰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는 해안의 눈물이자 참외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아쉬움도 참외도 아닌 아름다운 성자 삶을 방추하고 거울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청하 큰 스님의 일대기를 장편 소설로 그려낸 남지심은 문담에 나온 이후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따뜻한 인간애와 집요한 구도 정신으로 인생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장편 소설 청하 큰 스님은 간념적이고 추상적이던 도우 세계가 청하 큰 스님의 생애를 투사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러면서 경직되고 낯설게 느껴지던 도라는 말이 친근한 일상의 언어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다 아름다운 성자의 길을 쫓아가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줄 한 줄이 청하 스님의 모습을 형형하게 그려내는 것만 같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지교인 중에는 지혜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분들도 있다 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주 기운과 합일된 분을 각자 즉 붓다 라고 합니다 붓다 하면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리지만 붓다란 말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다 석가족의 시탈타 태자가 출가해서 수행에 마침내 붓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는 것이다 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우주 기운과 합일된 성인은 모두가 붓다다 저자는 평생 숙제처럼 품었던 생각이 스승을 찾는 일이었다고 해고한다 하지만 스승을 찾는 일은 쉽지가 않다 소서가 남지심은 불교 신자가 됐다는 자각을 하고도 십여년간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창하스님을 만난 것이다 창하스님을 만나던 날 도법스님도 함께 만났다 두 분 스님을 한 날에 만났고 그 후부터 스승 찾는 방황을 멈췄으니 스승과의 인연도 숙세로부터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싶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분별심을 일으키는 아르마이리 즉 지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식이라는 배를 타고 바르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만 합니다 방향을 모르고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지식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아 결코 장애가 되는 물건이 아니다 스님은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 수행을 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덮을 즈음 멋쟁이라는 말이 크게 가슴에 와 닿는다 그래 큰 스님은 원래 멋쟁이셨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멋스럽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머리에 쓰고 계신 모자 입고 계신 법복 목에 두르신 율모염주 해색 목도리 해색 신발 스님이 지니고 계시면 모두가 멋스러워 보인다 아름다움이라는 말과 멋스럽다는 말은 본래 동의어인지도 모른다 무건가 일종식 장자 보라의 삶 자비하신 보시 바라미르 기감 1923년 전남 모안에서 태어나 1947년 백양사 홍문암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조교정 언로해의 응원을 역임했다 60여년간 대응사, 진보람, 상원암, 남미래감, 얼출산 상견성암, 백장암, 벽송사, 백운산 사성암, 해운사, 태안사 등을 도구래서 무건가 일종식 및 장자보라 수행에 전념했다 60세가 넘어 도굴생활을 끝낸 스님은 1985년부터 10여년간 폐찰이 되어가던 태안사를 중창했다 그동안 해외와 한국 등지를 다니며 불법을 전했다 많은 스님과 불자들은 청하 스님에 대해 자비행위 끝이 없는 어른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스님이 강주 추강사에 주석하던 시절은 이라이다 대중들이 먹을 쌀이 2, 3일치밖에 남지 않아 방안을 찾기 위해 대중들이 공사를 하던 어느 날 객 스님 한 분이 찾아왔다 청하 스님은 주저함이 없이 쌀똑에 남아있는 쌀을 객 스님 걸망에 담아 주었다 또 한 번은 두륜산 진부람에 머물 때의 일이다 갑자기 저를 찾아온 낯선 스님을 위해 손수 40리 거리인 해남까지 내려가 재물을 준비해와 제사의식 가운데 절차가 제일 복잡하다고 하는 구병시식을 베풀어 주었을 정도이다 이처럼 보통 정성으로는 하기 힘든 자비행을 실천했던 스님이 청하 스님이다 때문에 청하 스님은 자비의 하신이고 보시 바람이려 산 기갑이다 라는 데에 이의를 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님은 교학에도 두루 밝았다 스님이 직접 저술하거나 역주한 경전이나 저소도 여러 건 남겼다 정통선의 향훈 언통불법의 여체 마음은 고향, 진리의기 가장 행복한 공부 등은 손수 지었고 약사경, 정토삼부경, 육조단경은 번역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 밖에도 은사 금타 스님의 저술을 모아 금강심론을 펴내는 듯 부처님 가르침을 많은 불자들이 싣고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정하 스님은 참선, 연불선, 교학을 기반으로 대중들에게 자비심을 금간으로 불법을 피웠다 스님은 포교에도 남다른 언력을 지니고 있었다 직접 창건한 도량만 해도 모한해운사, 두린산, 상원암, 얼칠산, 상현성암, 서울 강윤사, 미국 금강선언 등 십여개에 이른다 스님은 도량을 열면 가장 청정한 도량 가장 엄정한 계유 초인적인 용맹 정진들 세 가지의 도량 신조를 강조했다 스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고 가는 것을 상관치 않으나 은혜 입은 것이 대천개만큼 큰데 은혜를 갚는 것은 작은 신의 같음을 한수로 할 뿐이네 자세타세간 거래불상간 몽은 대천개 고운 한세간 라는 열반성을 남기고 2003년 10월 10일 주석중이던 전남곡승 성윤사에서 열반에 들었다 출처풀구신문 특정한 변화 이름덕 두번째 이걸 문과 준다른 결재룍 사라이라는 주석중이던 사라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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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